엠 웨이브 미팅 그리트 아 유주야 유주 언니 혹시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? 또 힐링 노래 전문가십니다 네 이런 이런 사연을 읽고 나니까 또 괜히 또 감성에 빠져들곤 하는데요 다들 그 노래 아시잖아요 혼자라고 생각 말게 힘들다고 울지 말게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여러분 너무 좋네요 잘한다 제 노래 한 소절이 고작 한 소절이 큰 힘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만큼은 이렇게 크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!